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신천지는 오래전부터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성종교에서 파생된 신천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을 신으로 승배하며 특히 추숙군을 앞세우거나 점조직을 이용한 교세 확장 방식, 가정파탄, 사회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교리,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에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으로 사회적 파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나 후원을 하는지, 정말 학술 연구나 사회 정책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지, 정말 돈이나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서 필요해서 부탁을 하는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의심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신천지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난 종교들과 그 종교들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료나 논문에서는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사교, 신흥 종교 등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를 일컫는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할 두 논문은 모두 신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선자의 논문에 의하면 먼저 일제의 종교 정책은 일본 신도와 불교를 취급하는 법규와 그 이외를 다루는 법규가 있었고 일본 국내와 조선 식민지 상에서의 법규가 달랐으며 조선 총독부는 종교를 서구인 관할과 한국인 관할로 구분했고 한국인 관할 종교는 다시 기성 종교와 신 종교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신종교에 대한 일제의 정책은 경제적 착취, 분여자 유린 문제, 민족사당 유무 등을 탐색하는 것이었고 또한 탄압책으로서 집회방해, 언론 탄압, 기관지 발간 억제, 창시개명 및 내선일체 강요, 교단 간부의 감시 및 징용 등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신종교 정책을 시대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대 한국의 신종교는 1915년 포교 규칙의 공포로 인해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신종교의 교세를 보면 불교, 기독교의 교세와 비교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었는데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1915년 포교 규칙을 공포합니다. 이 포교 규칙 제1조는 종교를 신도, 불교, 기독교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의 종교는 유사 종교로 분류되어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종교는 결사라 해서 1907년 보안법, 1910년 집회 취체에 관한 건 등의 법을 적용받아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종교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이 있었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수많은 신종교가 설립되고 신자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제가 3.1운동 피체자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천도교가 가장 많았고 일제는 종교의 정치 관여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종교과 신설, 포교 규칙 개정 등 잇따른 종교에 관한 종무방침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종교 지도자층이었다는 점에서 일제는 공인종교는 끌어안고 신종교는 감시와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자 33인 중 청교도인은 15명이었고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보천교, 태울교, 미룩불교, 청림교 등 다양한 신종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1936년 유사종교 해산령을 공포하였고 신종교 교세와 활동 모두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1930년대 신종교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을 계기로 종교 정책을 변경하였고 종교에 대한 전면 통제와 강제 통폐합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915년 공포된 포교 규칙으로 인해 한국의 신종교가 유사종교로 규정된 이후 1930년부터 한국의 신종교가 종교라는 범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유사종교 해산령이 공포된 후 천도교는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에 따라 만주로 피신하고 대종교는 1942년 임오교변을 당하는 등 민족 말살 정책과 겸하여 대부분의 신종교가 종교 해산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 문지연의 논문은 시기적으로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전시 체제기를 연구 대상은 1937년 이후 검거된 소규모 신종교 단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935년경 조선 국내 신종교 교도수는 약 14만 명이었고 일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신종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일전쟁 발발 일본 본국의 신종교 단속 강화 1935년 조선 총독부의 조선의 유사종교의 간행 그리고 1937년 백백교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백백교 사건이란 백백교가 300여 명의 교도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조선 사회의 신종교의 폐해를 선전하였습니다. 전시 체제기에 검거된 이 신종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사교 유형이 있고 조선 독립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었는데 특히 반사회적 사교 유형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고 이 유형의 신종교는 입교금의 명목으로 재산을 바치라고 하거나 치병이나 내세의 영화로운 생활을 약속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교도 강간, 사례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 발생한 신종교와 이에 대한 일제의 종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 신종교의 발생 배경을 보면 윤선자의 논문에서는 신종교는 대개 민중의 사회개혁 의지,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문지현의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교의 출현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고발하고 민중의 욕구가 반영되어 표출되는 사회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가 발생한 배경과 교세가 확장되는 이유 또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나 잘 살고 싶은 그런 사회적 욕구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유사 종교 단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일제의 신종교 정책처럼 공인종교와 이외의 종교를 구분하고 그 이외의 종교는 유사 종교로 규정하며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과 규정의 기준은 반사회성 또는 정치성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취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익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 해산령과 같은 법령을 공포하여 확실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어서 이 세상에서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